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가 창조군과 리키군과 디엘군이 빼고 1분까지는 먹은 것 같아요. 저희는 4명이서는 먹어봤는데 막내들하고는 술을 못 먹어본 것 같아서 다같이 모여서 술을 먹어보고 싶습니다. 다같이 여섯 명이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한 시간이 없었는데 저도 술을 먹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. 제가 영화를 많이 부러갔거든요. 자유롭게 19세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서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 영화를 많이 부러갔습니다. 저 사람을 위해서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.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.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. 성인정화를 부러워. 같이 즐겨왔던 노래를 또 있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